가자! 가자! 잘가라! 빵쉉! 오빠들 갑시다 다른데 너울이 너무 심해서 다른데 너울이 너무 심해서 다른데 너울이 너무 심해서 다른데... 다른데... 오... 안녕하세요 유튜브 캡낙 executives 핫도그 헌또르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조금 입니다 예... 오늘 또 예초리방파제에 나와있는데요 오늘은 대친소라를 이용해서 돌돔 펜치 마리스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뭐 사자까지 사자오자 노리는 거고요 오늘 사용하는 롤드펄스에 GT 4-415 도달이 됩니다. 모노 10호를 시켰는데 도착을 해서 모노 10호, 썬라인 10호 닐은 네드펄스의 BR-1030 40호 봉돌에다가 와이어 캐브라 직결반을 15호를 사용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낚스에게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서 여러분들 비오는 날 대문은 나올 겁니다. 아 거기까지가 딱 되는 거예요 형님. 아 큰 놈이 세게 때려야 돼. 이쪽으로 가려야 돼. 어.. 그려야 돼. 이쪽이 추렛 때가 잘 가. 인자가 좀 됐어야 되겠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아 그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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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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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빠진다고? 아이고 아이고 끌척 없어 제니? 아 작은 놈이야? 아 작은 놈이야? 렉서 30은 됐고 재물거리는 됐고요. 자 가요 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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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거리는 됐고요. 쭉 펴고 자 꽉 닿죠? 몇이야 30? 30. 점 8 30.8 30.8 오케이 됐죠? 첫 수 있습니다. 네 첫 수. 와 되게 잘했어. 어 얘도. 야 얘도. 얘도 얘도. 둘 다 둘 다. 그렇지 그렇지.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오 크다. 더 크네요 더 커. 더 크네요. 어휴. 아 뭐야 바깥에서. 밖에서 걸렸어? 밖에서 훑혔네요. 이거 보세요. 밖에서 훑혔네요. 바깥에서 안으로. 36.5 36.5 36.5 36.5 그렇죠? 네 오케이. 애들이 오늘 고픈가 보네. 어. 미끼리 대전을 못 타고 문을 확 가지고 가는 거니까. 어휴. 어머 어머. 미친데 미친다. 깜짝이야. 대박. 대박. 우와. 뭐야 미친 거야 지금. 콱 콱 콱 콱 콱. 봤어? 어우 얘도 얘도. 둘 다 왔어. 어? 아유 씨. 깜짝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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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아유. 얘도. 아유. 우리 그럼 큰 놈 작겠다. 핫덩이 혹시 잘 되나요. 오빠들. 왔어? 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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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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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드롭뽕이네 드롭뽕. 아유. 사이즈가 근데 뭐 좀 작네요. 얘는 좀 크지 않네. 지금 내가 보니까 얘 사이즈 안돼. 얘는 놓아둘게요. 아 27이에요. 잘가라이. 빵쉉. 맛있게 먹겠습니다. 물들여 반찬이랑 얘기 좀. 김밥이랑 오이소백임, 계란쌤, 오징어젓갈, 국어 볶음. 음. 음. 지금 안 먹었냐. 때렸나요? 때렸나요? 무궁한 꽃이. 이었습니다.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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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우와 사이즈 된다! 사이즈 돼? 고맙습니다 어우 나왔네요 자 바로 삼자 갑니다이 시암자 바로 삼자 낚시 바늘에다 무슨.. 시암자 이게 도다리 때가 벤치 잡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 짝피고도 삼십.. 일 삼십일 정확히 닿죠 앞에? 저희 뭐 앞에 띄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삼십일 삼십일 안녕하세요 어우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오 우와 뭐야 왜? 뭔데 와 저희들 다 피웠어 와우 손 다 피웠어 물려있었어 아이씨 위에 가만히 있었어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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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있었네 어머머 물려있었어? 응 소울 들어가야 돼 이십채 방사하겠습니다 이야 빵이 좋다 자 센티가 안되니까 놔줄게요 잘 가라이 빵쉐잉 다 좋습니다 왔어? 왔어? 어 뭐야? 맞았냐? 맞았어? 딱뚱 쪼그만 놈이네 진짜 새끼다 이게 나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잡기 쉽지 않아요 있자는 되는데 그래도 있자는 되네 있자는 되는데 25 이상 안되면 보통 25 이상은 안되면 나비라고 할꺼야 아마 21 21 자 갈게요 살펴신 줄게 살펴신 잘 가라아이 그렇지 어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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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형 사이즈 괜찮죠? 아 아 아 아 아 자 오빠도 오늘 위압은 돌돈 구이 와인쉐 맛있게 구워졌죠? 잘 먹겠습니다 자 오빠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돌돈 구이네요 음 맛있어 얼마에 먹는다 그치? 맛있습니다 찰즈네요 찰즈네요 먹자 구 어 짠 우리 아저씨 잘 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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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